안녕하세요 루크플러스입니다. 오늘은 새로 응모해서 구입한 에어조던5 엔트로 사이트 개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구정보통 채널이 처음이신 분들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해주시면 세일정보 빠른 직구정보 놓치지 않고 받아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직구정보 세일정보 그리고 직구한 제품 리뷰해드리고 있는 루크플러스입니다. 오늘은 저같은 경우 호주에 살고 있기 때문에 보여드린 이 제품 서브타입이라는 사이트에서 응모해서 구입을 했고 항상 검정색 조단을 가지고 싶어 했는데 제가 원래 가지고 싶어 했던 제품은 조단5 오프화이트 콜라보한 지금 보여드린 이 제품을 갖고 싶었는데 워낙 리셀가가 비싸서 검정색상 비슷한 한번 나와서 한번 응모를 했는데 덜컥 당첨이 돼서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박스부터 한번 보여드리면 가장 기본적으로 에어조던 마크 그려져 있고 옆쪽 부분 이쪽 부분에 보시는 것처럼 레이블이 붙어 있습니다. 검정색상으로 되어있고 박스 한번 열어보면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되어있는데 서브타입 사이트 같은 경우 굉장히 제품들 깔끔하게 보내줍니다. 이 안에 포함되어 있고 호주 달러로는 260불 정가에 구입을 했고 이런 편지들도 들어있고 그리고 서브타입 본인 로고 찍혀져 있는 이런 양말도 사은품으로 보내줬습니다. 아주 유용하게 신을 수 있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한 켤레 들어있는데 좋습니다. 그리고 안쪽 부분 한번 살펴보시면 이렇게 시멘트 무늬로 되어있는 종이로 되어있습니다. 바로 까서 조단5는 저같은 경우는 처음 가져보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검정색상 그리고 회색으로 이렇게 표시되고 있고 천천히 살펴보면 가장 인상적으로 생각되는 부분은 뒤쪽 부분 스웨이드 재질로 되어있습니다. 검정색상 스웨이드 재질로 되어있어서 제가 실제로 음모할 때는 이런거 별로 체크하지 않고 그냥 검정색상 이렇게 생각하고 구입을 했는데 스웨이드 재질로 되어있어서 훨씬 더 예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쪽 부분 같은 경우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스웨이드 재질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위쪽 부분 같은 경우는 메쉬 소재로 되어있고 메쉬 소재에 쭉 따라와서 옆쪽 부분까지 전부 다 메쉬 소재. 네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보여드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리플렉티브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밤에 불을 비춰보면 반짝반짝하는 재질로 되어있습니다. 안쪽 부분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소재 메쉬 소재로 되어있고 이 부분 동일하게 리플렉티브한 재질로 되어있습니다. 뒤쪽으로 이동해보면 23 숫자 검정색으로 스티치 되어있는거 찾아볼 수 있고 뒤쪽 부분 같은 경우도 조단 마크 이렇게 그려져있고 검정색 스티치로 들어가져 있는 모습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부분 버블 부분도 실제로 아무것도 안들어있네요. 텅 비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끝 묶지 않아도 되게 이런식으로 앞쪽 부분에 되어있고 다른 조단5와 동일하게 되어있습니다. 솔 부분도 확인해보시면 뒤쪽 솔 부분 검정색으로 되어있고 앞쪽 부분 같은 경우는 이런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래쪽 깔창 부분 보시면 이런식으로 조단 마크 아래쪽에 있고 깔끔한 디자인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조단제품 같은 경우 조단제품 같은 경우는 구입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저같은 경우 나오면 대부분의 제품들 응모를 넣어보는 편인데 가격이 저렴한 편도 아니지만 당첨되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호주에서도 마찬가지고 한국에서도 마찬가지고 전세계적으로 항상 리셀가가 형성될 정도로 판매가 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이 제품 스토객스에서 한번 살펴보시면 현재 그렇게 리셀가가 많이 붙어있진 않습니다. 원래 출시가격 미국은 190불에 출시됐는데 현재 240불 정도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US10 사이즈 240불 정도에 판매되고 있어서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 현재는 리셀가격이 전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미국 경제사정 좋지 않기 때문에 이전에 가지고 계셨던 신발 종류들 판매하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제품도 굉장히 여러개 출시되고 있어서 리셀가격 많이 떨어져있으니까 제가 보여드린 이 제품 구입하실 분들은 아래쪽에 스토객스 링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가지고 한국 직접 배송도 되는 사이트니까 들어가서 구경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보여드린 이 제품 실제로 시는 영상도 한번 보고 오시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은 새롭게 음무에서 운좋게 구입한 에어조던5 엔트로 사이트 개봉하고 리뷰 영상 안내해드렸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신발 정보 그리고 해외 직구 세일 정보 구독하시면 계속해서 빠른 정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 되시고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하시면 매주 업데이트되는 영상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 되시고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